어... 갑작스레 생각나는 내가 방학 숙제로 한참을 날밤을 세운 나날 틀린 건 까마 득한 내 발자국 아마 숙제 중 하나는 모두 각자 그리길 바라는 말사슴 홍은냥 같은 동물들을 그리는 거지 아마도 난 나의 친구와는 다른 걸 그리고 싶어서 제 항상 같은 사자 등등이 따나무나 그렸을 거 같은 거 말고 바다의 바다 끝쪽에 살아 숨쉬고 막았던 선물들이 나왔다고 난 다 그리고 낭만을 느껴지 외로운 너희에게 난 한 줄 깨미 너의 빛이 된 것만 같아 뿌듯해 내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해 널 궁금했던 내 또래 약생은 하지만 계약 후 그때 길자리 새끼가 숙제 하나 왔다면 너를 베낀 게 너무 분해 그 새낀 사자와 널 못 뽑은 해 이제는 일이 됐지만 두 군데 그늘에 가려진 몬간 아직 날 부르네 그때와 지금은 내가 바뀌었겠어 침해여처럼 스스로 발편했어 누가 낫다고는 못해 감옥에서 탈옥범이 되더라도 나 오겠어 열등감에 찌들어서 참 혹했어 이제부터 비교는 너만 쏘니 뭐를 갖도 디퍼런 딘 뭐를 갖도 디퍼런 딘 네에에에에에에 엿 속음은 모두 똑같애 걸음마 버릇부터 난 너무나 독특했지 함부로 까불어는 자들 다물면 나는 너 한층 다른걸 만들었지 나는 아마존에서 사는 어부처럼 살고 싶었어 오늘은 어떤 창호를 낚을지 창호일지 똑같은 삶은 아주 가혹해 언제였던가 문제였어 항상 배여반을 돌아서 난 똑같은 가문에 젖어 살았지만 촛가라지 이젠 돌아왔네 그때와 지금의 내가 바뀌었겠어 심의형처럼 스스로 발표됐어 누가 낫다고는 못해 감옥에서 탈옥범일 되더라도 나 오겠어 열등감에 찌들어서 참 없겠어 이제부터 비교는 너만 쏘네 What a got the different thing What a got the different thing Yeah